압기 정류장의 클라로 올솔리드 칼림바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톤, 음색이 맑고 청아한 느낌의 칼림바입니다. 이번 칼림바는 영창악기와 압기 정류장의 단독 콜라보 제품입니다. 총 7가지의 시리즈가 있으나 오늘은 6가지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첫번째로 썬캐쳐, 내추럴 우드 색상의 마오가니로 제작이 되어 따뜻하고 울림이 뛰어나며 올솔리드 모델 최적화된 비브라토 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키튼, 빈티지 핑크의 컬러를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마오가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핑크 색상이라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실 제품입니다. 세번째로는 돌핀, 류알블루 컬러를 가지고 있으며 똑같이 마오가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답게 고래가 각인이 되어 있어 바다의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는 몬트리올, 내추럴 우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이 제품은 고유명대의 특출난 하와이 코아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조금 다른 제품과 색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로는 클래식, 다크우드 색상을 가지고 있으며 고급 음향목인 로즈우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여섯번째로는 클래식 EQ, 똑같이 다크우드 색상의 로즈우드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아래 연결 포트가 있어 케이블로 스피커에 연결 후 사운드 출력이 가능합니다. 소리를 증폭시켜 앰프로 전달하는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칼림바의 소리는 영상 뒷부분에 따로 있으니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매시 구성품도 역시 칼림바를 입문하는데 도움될 만한 제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먼저 칼림바 파우치, 클래식과 클래식 EQ 모델은 전용 파우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용 튜닝 해머가 포함이 되어 있고 튜닝에 관련된 설명서도 같이 있습니다. 건반 스티커도 포함이 되어 건반을 조금 더 쉽게 구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칼림바를 연주하다 보면 손가락이 많이 아플 수도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가락 보호 고무가 제공됩니다. 얼룩을 제거할 수 있는 악기 융도 제공됩니다. 이 칼림바들은 올솔리드로 제작이 되어서 보다 더 내구성이 뛰어나고 음색이 뛰어납니다. 음표 음각이 상당히 선명하게 멀리서 보면서 연주를 해도 음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 없이 편안한 연주가 가능했습니다. 위에 알려드린 것처럼 마오가니 하와이코아 로즈우드를 사용합니다. 딱딱이 조작이 들어서 보다 더욱더라구요. 카메라로 담다보니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무별로 약간의 소리 차이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호가니에서는 조금 더 따뜻한 음색을 보여줬고 하와이 코어에선 밝고 고음역대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즈우드에서는 음색이 부드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클래식 EQ 모델은 직접 케이블을 연결해서 간단하게 소리를 뽑아서 녹음을 하거나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므로 제 개인 앨범에 녹음에도 일부 사용을 해봤는데요. 고급집 칼림바랑은 당연히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정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배우는 것도 어렵지 않고 누구나 쉽게 단시간 안에 학습을 할 수 있는 악기 칼림바 저렴한 가격에 한번 여러분들도 칼림바 열풍에 참여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격은 네이버 스토어가 39,800원에 몬트리올 클래식 시리즈는 추가로 금액이 붙습니다. 또한 구매 후 AS와 기타 문의도 친절하게 답변해주시고 보장해주시는 악기 정류장이기 때문에 정말 믿고 구매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악기 정류장과 영창의 콜라보 제품인 칼림바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제품이 배송되는 것에 따라 악기는 언제든지 튜닝이 달라질 수 있고 약간의 흔들림으로 소리가 약간 변할 수도 있지만 같이 동봉되는 설명서와 함께 손쉽게 아니면 악기 정류장에 언제나 문의를 해주시면 빠른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니 걱정 안하시고 편안하게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